집에 가는 길에 하하 하나, 두개 두개의 눈 중에 2호 참재방앗간 2호 왜 문쳐놨지? 이렇게 2호 구경하려고? 오늘은 아라가 이모하고 생일파티 가는데 이모가 오늘 애써줬어요 그래서 가면서 할머니한테 이모한테 일해주고 가서 얘네들은 꽃 많이 파서 로딩 바이올렛 삭소를 근데 가격이 계속 똑같더라고 작년에 이렇게 음 에헤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말 뭐가 인기분지 보호값과 병원에서 나오면은 깍깍해요 어제보다 어제 그렇게 고생을 두 번씩이나 해서 오늘은 좀 타나고 세상에 속이 얼마나 차였는지 어제 450ml 하더니 오늘도 한 300ml 되는 것 같아 아유 너무 고생해서 그런게 빨갛고 선명한 페리키가 아니라 시커맣고 오죽죽하니까 그게 다 뱃속에서 속에서 상해서 썩어서 염증난게 아닌가 더 속상하고 응 제라님도 요즘엔 막 장마라서 응 꽃이 별로 오늘이건 비 안맞은거 보니까 금방 왔나보다 응 거베라 응 그래도 자꾸 다 나오는거 보면은 아우 속이 좀 좀 살았구나 아우 좋아지는구나 아우 좋아지는구나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될까 심란한 마음을 알아있으니까 툭툭 털고 갈라고 응 아니 한국식품점에 갔더니 어떻게 나물이 하나도 안나왔어? 아예 없어요 나물이 응 오늘 그래도 정월 배부름날 아닌가 24일이 정월 배부름날이라겠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누름지밖에 못했지만은 나물하고 응 이렇게 생선 몇가지야? 막 가자미 연어 또 뭐있지 고등어 생선 다 있는거는 다 꺼내가지고 생선 모듬으로 굽고 하면은 대부름 밥상 안되겠나 오곡밥해서 했는데 아이고 눈이 돌아가고 피곤하고 어지럽네 요즘 살라고 했더니 아예 없어요 올해는 땡치지 말고 기벌기 술 한잔 땡치지 아 막걸리 사였보기라 막걸리있던데 응 오 가짜껏이다 가짜껏이다 그치 응 요거 이쁘다 응파첸스 응 응파첸스 응 파랭이꽃 골고리 이쁘네 응 요것도 이렇게 요즘같은 계란에는 꽃이 그냥 어울리는것도 없고 무사한것도 없고 응 이렇게 무늬 아이비 무늬 아이비 이파리에 무늬가 있어요 응 우리 아라는 열심히 할머니 대달하면서 운동해 오늘 막 땀나게 또 놀았지 응 발 아퍼요 발 아퍼 응 할머니가 밤에 또 주물러줘야지 뭐 응 없다 뭐 응 뭐 구경하는거 구경하는거 응 근데 그거 예약할라고 했더니 다 찾아서 예약할 수가 없어 미리미리 응 벌써 했지 여기저기 그냥 뭐 브랜치가 달라도 남의 동네라도 갈라고 다 했지 시간별로 다 체크했는데 어때 자리가 애들이 막 뭉쳐가지고 그 뭐지 해머 해머 해머야 이름이 뭐야 뭐야 해머 개 개 이름이 뭐야 뭐야 그 개 바꾸는 애 강아지 푸른 개 이름이 뭐야 블루이 블루이 응 블루이 개가 해머 해머스 여기 해머스잖아 블루이 블루이 이렇게 하는게 가다가 뭐 있나 구경만 하고 가자 나가면서 응 아유 미니 미니파랭이네 나의 미니파랭이 이뻐요 응 다 뒤져봤지 예약만 해주면은 할머니가 어디든지 데려가려고 엄마는 아프니까 쉬어도 할머니가 데려가려고 다 해봤지 아이 이것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벌레가 다 먹은 것 봐 이거 벌레가 다 먹었어 우리집에도 벌레가 자꾸 먹잖아 빨리빨리 여름 가기 전에 나비 되려고 밤새 먹어 어우 저녁에 매일 했던 배지도 않고 매일 했던게 아침 되면은 막 이만큼 기어다닌다니까 응 이모는 비도 왔지만은 춥게 치마 입고 와서 응 감기 안걸리라 부르겠다 너는 떠나 떠누라 했으니까 점퍼 벗고 막 떠누라 땜에 이모는 앉아있으니까 다른 친구 엄마들하고는 모르니까 다른 친구 엄마들하고는 모르니까 응 이모한테 자꾸 안 보고했어 그랬어? 이모는 그냥 가만히 하고 있어 응 이모는 자꾸 지켜보라고 해가지고 자꾸 지켜봤어? 응 이모한테 자꾸 지켜보라고 했냐고 그래서 응 하고 고백했지 응 아이고 파란색이에요 자 가자 아이 별로 없다 새로운 게 없네 새로운 게 없어요 요즘에 꽃 종류가 이제는 거기서 거기네 거기서 거기 갔다 와봐 보고 하나가 또 폈어 하하 생각하나 요렇게 아 요것도 피는 중이고 저건 치고 요거치고 두개 치었는데 어? 여깄다 응 여기다 하나 폈네 아 한꺼만 입히면 참 이쁜데 요것도 요것도 뜨문뜨문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개는 치고 하나하나 참 이뻐요 이렇게 나비같이 하나하나 이쁜데 뭉쳐있으니까 더 크고 이쁘고 오 저기 감이 이거 가는데 야야야야 어딜 피고 있어 엔젤트럼펫이 또 송송송송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옐로 옐로 엔젤트럼펫이 폈네 올라왔어 창사하는 이파리가 다 어디로 갔냐 꽃 한대밖에 안나오고 에이 참 참 참 아우 완전히 장글 가을이 장글장글 징글징글 희수 아우 이렇게 희수 소리나는데 오빠 집에 놀러 갈 거야? 샤워하고 샤워하고 그래 오늘 공원 갔다 왔으니까 들어가자 에이 에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손이 안가요 이렇게 그래도 아우 딴딴해졌다 요거 몰랐던게 음 꽃이 다 졌는데도 이렇게 가위선 가위선도 못하고 아 물복탄에 막 끼어서 막 던져놨더니 여기 아이고 얘네들 돋보기 가지고 요렇게 보면은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을 건데 아 돋보기가 2층에 있어 에 여기 파랗게 올라오는게 이런게 새순 이렇게 새입이 텄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 같아 아 스마트폰이라 그런지 보이는 거 같아 이렇게 파릇팔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아 많이도 올라온다 응 좋아 좋아 응 자 이렇게 아 오늘 잘 있었나 잘 있었나 잘 있었나 아 저기 참 농가 하나가 없어졌다 했더니 이쪽에 있더라고 응 하나를 왜 어디갔나 했더니 이쪽에 여기 여기 있어요 응 용가 하나가 여기 있어요 돌아왔어 하나를 내가 따야지 뭐로 따지 가제트 손으로 가제트 손으로 이거를 여기 올라가가지고 한번 시험해볼게 헤헤 팔 다할라나 올라가면 다할라나 짱깐 아니 아 아 가제트 팔 다할라나 기어이 하하 좋아 너무 맛있게 요즘에 시원하게 지은이 후식으로 줄 수 있어서 열이 많으니까 시원하게 후식으로 주면은 새콤달콤 맛있더라고 좋아요 좋아 하하 인증샷 자 이렇게 상상 하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가든에 꽃이 있으니까 좀 낫네 달개비꽃 너도 반갑다 아잇 아잇 에잇 저기 어디 가도 버닝스 가도 별로고 차라리 이럴때는 내 가든이 쓰레기 가든이라도 나요 잡초 잡초가든이 완전히 그래도 아 살았다 아 커피가 사나가지고 새손이 송송송송 올라와요 아 너무 타서 정말 너무너무 타가지고 안 됐었어 아 너 보러 왔지 저기 두개 올라가는거 또 여기 오 하나 더 나왔다 하나 요 뒤에 보라색 머리에요 이게 새끼얼굴 새끼얼굴 이렇게 하나가 더 나왔어 앞에 요게 새로 나온거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벌써 새송이가 나왔네 하나는 가고 두개 이렇게 두개 뒤에 있고 세번째 아우 이쁘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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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이 매송이가 낄지 새끼를 계속 이렇게 올려요 좋아좋아 아이고 오늘 너들 어떠냐 피자로 지를 비질도 못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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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다 졌어요 이렇게 다 졌어 새로 또 올라오겠지 아 꽃이 다 져버렸네 요거 기다려요 음 수국 장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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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송이 그치 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아이쿠 이제 꽃 피기 시작하네 이제 꽃이 피기 시작 하하 새순 올라와서 피기 시작하여서 꽃이 완전히 피면은 1단 2단 3단으로 쭉쭉쭉쭉 나오다보면은 포도 안나요 이렇게 새끼는 잘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파랭이도 꽃을 피려고 하는지 꽃봉오리 매줘요 음 아이고 엉망진창 달기 밑보다 나오는것 좀 봐 아이고 묶어줘야되는거 잘라줘야되는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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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라 물 맞춰서 샤워시켜야되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안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가자가자 가자가자 이렇게 호야가 계속 꽃이 이렇게 펴주니까 지는것도 있고 에이후 아이고 엉망진창 지은없는 가르네 엉망진창 요거에 좀 흙을 많이 버져더니 크는게 이쁘다 하하하 요거 아유 엉망진창이라도 살아있어라 아 그래서 다듬자 나도 정신없어서 같이 살아야되 에이 엉망진창 엉망진창 엉망진창